안녕하세요. 골프클럽의 H 김은호 프로입니다. 정확한 퍼터의 가장 기본은 일정한 리듬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퍼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여러가지가 있고 퍼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교수님들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단 한가지 공통되는 부분은 정확한 리듬을 느끼면서 스트로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만 퍼터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 정확한 리듬을 찾기 위해서 요즘에 흔히들 가지고 다 거의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시죠.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메트로놈이 있어요.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소리 들리시죠? 이 앱을 켜놓고 스윙 리듬을 한번, 스트로크 리듬을 찾아보는 겁니다. 항상 일정한 리듬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니까 집에서 간단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리듬을 찾아보겠습니다. 가사하 가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